투자하겠어! 15, 16을 쓴다는 게 모르겠어, 이제! 초코우유 와! 쟤에서 말하면 어떡해! 나 풀었어요, 쟤! 초코우유 우와! 초코우유 그거... 뭔가 그... 그 문제가 제가 낸 것처럼 너무 보자마자 알더라고요 그래서... 제가 너무 더 착하니까 답을 그냥 말해 보냈어요 우와! 초코우유 초코우루 저희도 돌아가자 정확한 미쳤나! 우와! 미쳤다, 말하자마자 민철 민철 와! 미쳐 JASON 아는 줄 알아, 이거 말았어? 와! 미친